빵빵빵빵 여성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대북 칼국수집의 철수 차승원 심쿵피주얼, 압도적인 카리스마 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누구지? 죽음의 신! 아데시 뜨악하게 만드는 반전 매력 아, 밀가루 몸에 안 좋아요 밀가루 살쪄요 선인들에게 근육자랑 죄송합니다 뻑뻑이 돼 특별아, 진사드려, 아빠야 응? 내 딸이라고 마른 하늘에 딸벼락 어휴, 힘이 너무 세 작아, 머리가 몸을 좀 더 잘 써가지고 아저씨 비켜요 아니, 너 아픈 애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감독, 이개병 굴치별에서 란판이에요? 휴게소 간식 뭐야, 물이 좀 안 사 150만원 일시불 엄청 많이 먹었어 건달과 마주친 철수와 샛별 철수의 한 손 제약 감이IF 약간 감패야? 아니 아니 아치 감패구나 사람 하나만 찾아서 서울로 좀 보내둬 건달 대출동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아이, 샛별 철수가 샛별에게 팔베개를 해 주다 팔절임을 참느라 눈을 부릅뚠다 너무 무서워 타이틀 힘을 내어 미스터리